한글자막 by 한글 자막 포치 들어오니까만 그냥 그만해 3점 남았습니다 10점 남았다는 거죠? 소장놈 넘겼으면 몇 개를 먹는 거? 어? 50개? 50개 대 70개? 몰라요 형 그래? 희망할 수 있겠는데 꼭 할 수 있겠습니까? 번들번들 저는 그래 처음 입었잖아요 성인이 치면 안 됩니다 그냥 옆에 한 번 잘 치는데 춤에다가 성인 때 치러서 성인이 성인은 멋있겠다 치셔야 돼요 그럼 저 한 번 끊어야지 고생 나왔습니다 2번 이제 칠 게 없어서? 왜 칠깝죠? 한 번 더 끊어야지 안 내로 치면 되지 안 내로 치면 되지 안 내로 치면 돼 그래 그럼 또는 그냥 미친을 몇 개 정도 미친을 몇 개 정도 미친을 미친 물을 안 쳐봐도 그래 제가 안 내로 치면 돼 아니 왜 칠깝하네 아니 그럼 그렇게 칠깝만 되니깐 그냥 그러면 다음 공인이야 안 좋아져서 많이 먹어요 또 쿠션 나오고 이래 우리는 우리는 또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또 쿠션이 나오면 안 돼요 한 번까지 이건 4번 아니야? 까지도 해야지 에이 어흐 끄만해 줄래요? 아 이게 몇 개짜리가 역전을 하냐 마냐 공선 나갔습니다 4점 남았습니다 3점 남았습니다 2점 남았습니다 2점 남았습니다 2점 남았습니다 4점이 많이 늘었네 5점이 많이 늘었네 왜 안가까진 흥내야지 6점이 많이 늘었네 4점이 많이 늘었네 1점을 만들고요 마지막 입사입니다 마지막 입사입니다 푸쉬를 못 쳐 이 아저씨가 여기로만 지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어렸어 야 맞았네 맞았어